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효정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해 중부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배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남해 일부와 제주, 동해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0.5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서해 중부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서해와 동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 앞바다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제주 해상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